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방송입니다 자 오늘 또 신비합트 고스트 헌터 공식 카페 2.0.58 업데이트 미리보기라면서 축하해 헌터친구들 인형술사에 추격에 성공했어 헌터친구들이 올려준 추격성공 인증사진도 봤어 정말 멋져 라면서 내려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뭐야 보상이 짭짤한데? 업데이트 후 고스트 헌터에 접속하면 추격성공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와우 그러면서 헌터가 뽑은 인기 고스트 투표 1위가 진의 귀신 아니 얘가 왜 1위지? 아니 진의 귀신이 인기가 이렇게 많았다고 이거 장난으로 한 것 같은데? 2위가 요녀석 3위가 인형술사 아직 못잡아서 그런 것 같고 뭐지? 진의 귀신은 의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왜 1위야? GM 가루다가 약속한 카페 인기특별 1위 2위 3위 고스트와 해당 고스트 아이템도 받을 수 있어 진의 귀신 아이템을 왜 받아 이거? 얘 똥똥고스트 아니었나? 추격에 성공했지만 여기서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 추격한 헌터들은 알고 있겠지? 추격한 곳은 바로 고스트 타워 인형술사는 거대 고스트들을 공격하고 샤아악 간다리앙 미에디허 그어억 뭐야 쥐 야저기 고스트 타워 에너지를 흡수하고 자신을 거대 고스트로 만들어버리게 된다 한투왕 미에디 히카 터라이허 으아악 야저기 큰일이야 인형술사가 거대 고스트가 되었어 쥐 인형술사 거대 고스트 각성? 이건 뭐야 또? 아니 뜬금 인형술사가 거대 타워에 가서 거대 고스트를 각성제? 맙소사 고스트 타워에서 인형술사의 흔적이 발견된 이유가 타워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스로 거대 고스트가 되기 위함이었다니 고스트 타워 에너지와 고스트 폰을 이용해서 거대 고스트 쥐 인형술사가 되어버렸어 쥐 인형술사가 거대 고스트를 앞세여 마지막 전투를 하려고 해 거대 고스트의 흉포로 도시가 모두 불타서 전수해버리기 전에 쥐 인형술사를 막아줘 라면서 신비가 또 인사하고 있는데 고스트 추가 인형술사 추격이 성공했기 때문에 인형술사를 포획할 수 있습니다 인형술사 이제 포획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나이스 지난번에 조작으로 포획을 했었는데 드디어 포획 그러면서 거대 고스트 추가 쥐 인형술사 거대 고스트로 추가됩니다 쥐 인형술사 퇴마 성공시 쥐 인형술사와 인형술사에게 사로잡혀있던 합체 고스트 및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뭐야 쥐 인형술사 약간 이제 무당이 됐는데? 이거 무당이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짤랑이? 무당으로 각성해버린 쥐 인형술사 이제 무당까지? 엄청 간지는 않은데 SD 버전 이런 모습 무당으로 이제 이렇게 부속도 있네 부적 오 부적으로 뭐야 또 저주 내리는 거야? 와 상당히 좀 사악해 보이는데 리얼 겐지 짝살 가면 흰색이 됐네요 고스트 및 사정 추가 그러면서 그냥 인형술사의 하회탈 이거는 각성된 인형술사의 하회탈 하얀 색깔 인형술사의 마네키 인형술사 이제 무당 돼가지고 무당 짤랑이 인형술사의 저주 인형 인형술사 이거 무당의 뭐야 옷걸음 같은 건가? 인형술사 갓? 그리고 이거는 쥐 인형술사의 저주체까지 또 내려보시면은 고스트 아이템 공장 추가 고스트 아이템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헌터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스트 아이템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도깨비 캡슐 공장이 추가됩니다 어? 도깨비 캡슐 공장 여기 생기네? 눌러버리면 이렇게 도깨비들 얼굴 공장 오 뭐야 오픈 오픈 엿을 이제 얻어버리니까 여기 공짜로? 캡슐 공장에 진입하며 일정 재활을 소모하여 캡슐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아 캡슐을 획득하는 곳 아 엿으로 전설의 엿공장 엿을 넣으면 캡슐 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뽑기? 아 아 요런 식으로 생산된 캡슐 중 한 가지 선택되어 고스트 아이템을 다량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또 공장이 있고 캡슐 중 뉴로 되어 있는 특별한 캡슐에는 이벤트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캡슐 코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캡슐을 만나보세요 아니 인형 뽑기까지? 여름 더위 사냥? 와 뭐야 인형 뽑기는 또 뭐야? 상당히 좀 신기하게 많이 추가되는 것 같은데 자세한 상황은 게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스트 타워 타워 충수가 100층 더 추가 어디까지 추가하는 거야 이거 진짜 이거 그냥 999층이 아니라 그냥 9999층까지 가겠어 이거 신규로 진행되는 이벤트 지인형술사와 거대고스트로 인해 도시가 불타고 있어 거대고스트를 퇴치하고 불타는 거리를 도와줘 와 뭐야 이거 불타고 있고 와 거대고스트 테마작전 또 이런 이벤트 또 신비합 소방대 불타는 거리를 도와줘 요런 거 아이템 획득하는 거 어 이건 뭐야 샤를리엔과 함께 굶주린 아이들을 도와주고 선행보상을 받으세요 샤를리엔의 착한 선행활동 굶주린 아이들의 골드를 나눠줘요 오 골드 나눠주면은 요런식도 아이템 획득? 와우 심사 끝난 대로 업데이트 일정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진행 중에 데이터는 병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내려보시면은 감춰진 비밀이 암흑 속에서 깨어나다 신비합트 고스트벌 제트 어둠의 퇴마사 9월 16일 목저녁 8시 투니버스 첫방송 9월 16일도 방영을 하면서 그게 누구냐 이거?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뭐야 이거 어떤 추구조합 같은 걸 들고 있으면서 이거 제가 좀 추래를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여기 뒤에 약간 한옥 같은 게 보여요 옛날 건물 조선 건물 같은 게 있고 여기 약간 배경 같은 것도 약간 삽기습 같죠? 그걸 미루어 보아서는 아마 엄청나게 옛날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까 예 이 도깨비들은 신규 방망이까지 얻어가지고 엄청나게 옛날 과거 이 도깨비들이 살던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이 녀석이랑 막 싸울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녀석이 막 얘네들을 과거로 보내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얘네 하리랑 두리가 지금 이렇게 마페 같은 거 암행어사 출두여 막 이러는 거 같죠 여러분들? 요런 식의 이제 고스트볼 같은 걸 쓰지 않을까? 이 도깨빵 방망이랄까 소원 같은 거 빌고 막 다양한 요소를 쓸 것 같고 어? 주비도 나오네 여기서? 뭐지? 아니 주비가 왜 있어? 주비가 TV에 나온다고? 극장판이 아니라? 요거는 다음 극장판 떡밥일 것 같기도 하고 현우는 이제 뒤로 빠졌네요 여러분들 가은이도 그렇고 이번 스토리는 얘네가 메인이지 않을까 얘네 예 그리고 얘 흑막 얘는 뭐야? 약간 막 복장이랑 생김새가 얘랑 많이 닮았습니다 강림이랑 라는 걸 알아 주시면서 여러분들 이번 신규 고스트볼 제트 어둠의 테마사 어떤 것들이 가장 기대되시는지 아래 덧글에 추가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초기까지 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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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